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호주에서 온 플레어입니다 네 오늘은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눈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보실까요 네 먼저 외국인이 그지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제주하고 공손하게 요청을 하면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네, could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I want to try some 제주 food.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recommend라는 단어는 추천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제주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블레어,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비슷한 표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maybe, where can I get some food around here? 또는 조금 짧게, any good places to eat nearby?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에 나왔던 where can I 라는 패턴은 제가 어디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니까 where can I get some good food around here? 이 표현은 이 근처에서는 어디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Any good places to eat nearby? 하시면 근처에 좋은 음식 먹을만한 곳 있나요?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네, have you ever heard of 몸국? Have you ever? Have you ever? 플러스 뒤쪽에 과거 분사가 나온 패턴은 뭐뭐 해본 적 있어요? 하고 경험을 묻는 표현입니다. 블레어는 몸국을 혹시 먹어본 적 있어요? 음, no, what is it? 네, 본문에 등장하는 외국인이랑 똑같은 대답인데요. It's a stew, made with seaweed and pork. 해조리랑 돼지고기로 만든 국이에요. 오, yeah, that sounds good. I'd like to try it. 네. 뭐 뭐 해본 적 있나요? 하고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다른 문장은 예를 좀 들어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ave you ever been to 마라도? Or have you ever tried 제주 그린티? 와, 제주 상황에 좀 딱 맞는 좋은 편인 것 같은데요. Have you ever been to 마라도? 마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하고 묻는 질문이고요. Have you ever tried 제주 그린티? 하시면 무슨 뜻일까요? 제주 녹차 마셔본 적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s a stew, made with seaweed and pork. 음, 이 문장에서는 made with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이 패턴은 뭐뭐로 만든 이라는 뜻인데, made with 패턴을 사용해서 다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How about this? This ice cream is made with 우도 피넛. 오, 너무 맛있겠다. This ice cream is made with 우도 피넛. 이 아이스크림은 우도 땅콩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Oh, yeah. That sounds good. I'd love to try it. 오, 아까 블레어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 I'd love to plus 봉사 원형 패턴은 꼭 뭐뭐를 해보고 싶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There is a great place near city hall. Here is the address. 음, 그렇구나. Near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near는 어디 가까이, 근처에라는 뜻이니까, 시청 근처에 자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주소 드릴게요. 하고 말을 했고,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후에도 존경이 또 weirdvad악LING 때문이죠. 이것은 식물 지 파헤스 렛츠 네, 먼저 첫 번째 문장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볼래요? Authentic Local Food.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향토 음식, 진짜 제주 음식, 먹어보고 싶다. Authentic이라는 단어는 진짜의, 정통의 이런 뜻으로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고기국수나 몸국 같은 그런 음식들을 묘사할 때 쓰실 수 있는 단어인데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아마 간단하게 Local Dish, Authentic Local Cuisine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How about seafood or black pork? How about plus 명사 패턴은 뭐뭐는 어때? 라는 표현인데요. 해산물이나 흑돼지는 어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문장 좀 주세요. My friend doesn't like seafood and we already tried black pork. 제 친구가 해산물을 싫어하고요. 저희가 흑돼지는 이미 먹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음식. 아하하하. Then I'd like to recommend a 고기국수 restaurant around the corner. Yeah, I'd like to plus 동사 원형 패턴은 이전 강의에서도 몇 차례 언급되었었는데 혹시 뜻 기억나세요? 도민 여러분, 블레어 알려주세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는 지시였어요. 그렇죠. 뭐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그래서 I'd like to go to 산방산. Okay. Or I'd like to try grilled abalone. Wow. 그러니까 I'd like to go to 산방산 하시면 산방산에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I'd like to try grilled abalone 하시면 전복구이를 먹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Is it very spicy? I can't handle very spicy food. Really? 이 문장에서 쓰여있는 handle 이라는 단어를 좀 보실 것은 이 단어 뜻이 상황이나 사람, 감정 등을 다루다, 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맵나요? 제가 매운 음식을 잘 handle 못해요. 잘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s not that spicy. I'm sure you'll love it. I'm sure, 패턴. 나는 뭐뭐를 확신한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맵지 않아요. 좋아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외국인이 Okay. We'll try it. Thank you.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식당 및 제주 음식과 관련된 상황과 표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come back with another enjoyable episode next week. See you all then. Okay.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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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